네 일단 오늘 와주신 엔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공백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오늘 또 이렇게 엔진 봐서 너무 좋은데 정말 또 그 긴 공백기를 또 허투루 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연습도 하고 많은 이제 엔진 분들도 보고 정말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또 이렇게 또 엔진 분들 보니까 또 뭔가 아 늦은 건가? 있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또 주는 것 같아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어떻게 안 울 수가 없나봐 어떻게 매우 울어요 아이고 성수 떨어진다 아이고 받아라 어떻게 매우 울어요 어떻게 저희 정말 울어요 괜찮아요 성수 이제 컴백해서 오늘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? 맞아요 너무 행복해요 5월 22일 5월 22일 엔하이프 컴백했어요 2023년 5월 22일 엔하이프 미니 4집 또 기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뭐예요 와우 네 아직 진정이 안 됐어요 진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하시죠 물 한 모금 마셔요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하시죠 따뜻하진 않지만 눈물 좀 닦고 화장 지워지니까 눈물 화장 지워지니까 눈물 누가 이렇게 괴롭혔어 근데 아일랜드 인투아 부를 때 진짜 울컥하게 했어요 진짜 맞아요 잘 찼나 생각나니까 저 처음에 울컥해가지고 음정 음정이 다 나가가지고 울컥해가지고 리허설할 때도 좀 울컥했는데 저요 네 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